이박사 귀여운 아가씨를 따라가다 보니 여긴 어디 하와이 하늘의 별을 벗겨서 먼 카드 막을 일이 걱정이야 노래 한 명이 신하고 살아가며 헌덕헌 잘난 척 소라 부리고 꾸미면 어떠냐 내 맘대로 살아이야 꽃다발을 품에 안고 은하수와 달가별을 사랑하는 옥성들 우주 끝까지 날아가도 돼 야 내 나만을 따라와이오 어이씨 노래하는 사람은 세상 다르고 세상은 나를 따라 엉망징창 난리 쳐도 마이크 창아프면 무조건 오케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노래 불러 손가락질 받아있고 언제나 뿅짝 열심히 하지 아무리 득하지만 아타고비료 일 듯이 받았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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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역시 나만의 환판이 역시 나이 헝헝이 그게 역시 나가네 헝헝이 날에게는 얘기 못해 헝헝이 아리랑 슈퍼쿠 헝헝이 아이엠 슈퍼쿠 헝헝이 날아 날아 이 박사 달려 달려가 제발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모두들 어디로 가나 이 박사님 말해줘요 모두들 어디로 가나 쭉쭉 빵빵 밀려들 어디가 더 짠게요 박사님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아요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그 페이스도 안짜진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그 페이스도 안짜진 한발미녀한테 눈 돌리라 여긴 어디 치구가 무중력 땜에 푹 머물 곳은 도대체 어디냐 심을 들여 노래하면 더 좋아 가계구가 살아나 아무렴 문제야라고 불러도 그래도 네 맘대로 사는게 치구이야 집형서련 끝까지 노래할거야 우리 이박사를 부르면 언제나 뿅짝 보라이 벽기쇼 한번 주려라면 아... 요저매들 다 좋아해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머머머머할 어이 왕타기 왕타기 역시 나이야 왕타기 왕타기 그에 역시 나만의 왕타기 왕타기 남에게는 얘기 묻고 왕타기 아리랑 식빵도 왕타기 아이앤 식빵도 왕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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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ing Room итоге 에이 퓌 시 시 시 시 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